3월 학평을 위한 학습법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한번 보자 딱 두 가지 정도만 내가 압축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3월 학평이 중요한 시험인 건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를 모르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혹시라도 이런 말 들어봤나요? 3월 모의고사 첫 번째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야 라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 과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월 학평에서 5등급만 했습니다 수능에서 만점 가능합니다 진짜요? 당연히 가능하죠 3월 학평에서 8등급만 했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만점은 좀 어렵죠? 하지만 1, 2등급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런 건데요 근데 문제는 그게 가능한 친구가 있고 안 가능한 친구가 있는 거야 자, 첫 번째는 3월 학평은요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의미가 없어 의미 자체가 없다 물론 다 맞은 친구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 둘인 친구한테는 의미가 있지요 근데 35점 맞았다? 38점 맞았다? 점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몇 등급이다? 확인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3월 학평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그렇죠? 언제? 겨울방학 때 지금 1월과 2월에 모든 무슨 무라고 했어요? 1, 2월에 모든 과탐은 개념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선생님의 개념은 단순 개념이 아니죠 문제를 풀기 위한 꼼꼼한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개념 공부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자 요 이후에 자 바로 3월 3월 스타트 하자마자 바로 둘째 주에 3월 학평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3월 학평에서 몇 점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3월 학평의 결과를 이용해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1, 2월 달에 개념을 하고 있는데 이 학습 자체가 오케이 올바른 학습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있고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있어요 근데 잘한다는 게 뭐냐면 점수가 좋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공부를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그래요 노동이라고 하는 거잖아 맨날 앉아서 책 보고 있는데 문제가 문제를 못 풀어 점수가 안 나와 그런 건 노동인 거야 절대로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거를 만약에 뭐 6개월 10개월 계속 가봐 그러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없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개념 학습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는 오케이 그런 시험으로 3월 학평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친구로 한번 해볼까 봐봐 오랜만에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가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첫째 얘가 누구야 그죠 얘가 김전자야 그죠 김전자 여기는 박전자 반갑죠 이 강전자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전부 다 물론 최상위 애들은 알아서 공부를 잘 하잖아 우리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늦게 시작한 친구도 있고요 공부를 아니면 조금 느리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3월 때까지 만약에 김전자라는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봐봐 얘가 42점 맞았어 결과를부터 얘기해 볼까요 얘는요 32점 맞았어요 됐죠 얘는 심지어 24점 맞았어요 됐나요? 까지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3월 학평을 보기 위한 준비 과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는 아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해서 전범위에 대한 공부가 끝났어요 학습 자체가 학습의 자체가 이미 전범위가 된 거야 물론 못 본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아주 잘 본 것도 아니지 않겠니 3점짜리 2개랑 킬러 2개 틀렸고 그 다음에 2점짜리 하나를 틀렸어요 킬러 문항은 4페이지에 모아놓거든요 친절하게 그래서 이렇게 틀린 거야 아 그렇구나 어 그런데 이 B에서 이 친구는 32점 맞았어요 등급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친구가 자 현재 공부가 쭉 나가고 있는데 3단원까지밖에 공부가 안 된 거야 4단원은 3월 학평까지 보지 못했던 거지 이해했어요? 학습 진도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2학년 때 배워 내신 했는데 이건 사실 다 필요 없잖아 사실 다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4단원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으니 4단원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없다? 없지 그잖아? 그럼 4단원에서 몇 문항 나와요? 5문항 나와요 5문항 나와 여기에 이제 자 2점짜리가 만약에 3개 있고 3점이 2개 있다고 해볼까요? 그잖아 그러면 몇 개 틀린 쫙 다 틀렸다고 쳐볼게 그러면 몇 점 날라갔어? 12점 날라가잖아 이해했어요? 12점은 날라갔고 자 여기 12점이고 그 다음 이 앞에서 자 여기서 양적 계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1단원에 킬러 양적 계산 문제를 또 틀렸어요 몇 점이지? 3점이 되는 거야 15점 이해 됐냐? 여기까지? 어 자 그런데 여기서 자 3단 양적 계산은 어려우니까 당연히 고난될 수밖에 없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 2단원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틀려버린 거야 이해했죠? 까지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친구가 32점이지만 어? 자 여기는 아직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12개를 뺀다구요 이 친구도 깔끔하게 2개를 틀린 거야 근데 이거는 양적 계산은 어려워서 틀릴 수 있지만 자 아 이거는 충분히 풀 수 있으면 내가 그걸 왜 자료에 분석이 안 됐을까를 반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무지박사의 5번 시험은 아닌 거야 이해하겠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35점만 맞았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2단원에서는 다 맞은 거지 4단원 싹 틀리고 3단원을 아니 양적 계산 문제 하나 틀려가지고 35점 나왔어요 이 친구는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한 학습 중에서 양적 계산 한 문제 제외하고는 다 푸는 거야 이해했어요? 학습 완성도가 최소한 90몇 프로 나오는 애야 이거는 공부를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자 진도가 똑같은 35점인데 전범위를 다 했네? 전범위 진도가 나간 거야 근데 35점 맞았어 이거는 좀 되게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 전범위 다 나갔다는 얘기는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4단원 중화 틀렸겠고 그죠? 양적 계산 틀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듬성듬성듬성 틀린다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 개념이 어디가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개념을 또 해야 돼? 그러진 않는 거야 24점이야 처참한 점수야 그치 사실은요 근데 이게 전범위를 다 공부를 했는데 공부했다는 거 이런 거잖아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라 개념 다 듣고 선생님 설명 다 듣고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 다 풀었고 그죠? 이해했어요? 문제도 열심히 반복해서 봤고 그런데 24점인 거야 이거는 학습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노동했던 거야 지금까지 알겠나요? 하지만 똑같은 24점이지만 이 친구는 더 늦기 시작한 거지 그게 뭐야 1단원과 2단원까지밖에 안 나간 거야 1월 달에 영어 수학한 국어랑 수학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과학을 늦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1, 2단원 밖에 못했어요 1, 2단원 밖에 못했는데 3단원에서 하나 정도 거의 건질 수 있어 한 두 개 3, 4단원에서 두 개 정도는 어떻게 기억해서 또는 찍어서 그런데 웬간하면 다 틀릴 거 아니야 하지만 1, 2단원에서는 거의 다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시겠나요? 이 얘기는 아 점수가 너가 지금 5등급이야 만약에 6등급이야 6등급이야 너가 수능을 6등급 갈 거야? 그거 아닌 거잖아요 공부를 아직 안 한 거거든 자 만약에 아주 얘를 좀 짧게 들어서 1달러밖에 공부 안 했어요 1달러만 공부했네 그러면 양적 계산 빼고 4개 다 말소 일단 1단원 공부는 제대로 한국에 있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이 인강을 많이 들을 때 3월 학평 얼마 안 남았 잘 따라오다가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3월 학평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진도가 좀 느린 것 같아 갑자기 여기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개념하고 문제 풀고 반 복습하고 다 차분차분 왔단 말이야 어 근데 3월 학평이 여기 있으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전번미 공부를 하려고 끝까지 보기 시험 보자 갑자기 스피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스피드가 나오는 무슨 말이야 아 복습량은 줄어들고 문제도 조금 덜 보고 대신 개념만 치고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의 학습은 전혀 안 됩니다 3월 학평 끝나고 여기 다시 할까요? 다시 안 해요 친구들은요 개념이라는 건 한 번 했으면 아 나는 개념이 다들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3월 학평에서의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몇 번을 틀렸냐 몇 단원 문제를 틀렸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네 따라서 너무 좋은 점수를 기대하고 시험 보지 마시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지?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된 거야 설마 작년도 3월 교육청을 미리 한 번 풀어보나 그런 약간 미친 짓은 하지 않겠죠? 책이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사실 몰라 물론 수업시간에 우리가 다양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아 이렇게 나올 거구나 아 선생님 말이 맞았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단 편안하게 본다는 게 뭐냐면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잘 보고 싶어 잘 봐야지 그게 목표니? 그건 아닌 거잖아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친구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중위권 뭐 약간 약간 초보자들 이렇게 좀 나눠본다면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범위에 대한 공부가 잘 돼 있고 복습 잘 돼 있는 거야 자 그런 친구들은 어디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을까 라는 거예요 네 그런 친구들은 첫 번째는 시간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까지 풀고 4페이지 넘어가기 전까지 몇 분 남았나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시험지에 딱 써놓아 알겠죠? 아 내가 지금 20분 딱 풀고 4페이지 들어간다 이런 거를 보는 거야 첫 번째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실수예요 실수라는 건요 갑자기 훅 나오는 게 아니야 실수 자체도 아주 대부분의 친구들의 습관이에요 너의 풀이 방식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왜? 좀 알거든 좀 알면 빨리 풀고 싶잖아 그러니까 뭐야 오시오 문제를 눈으로 풀어요 눈으로 풀면 당연히 중간중간에 지도들도 모르게 날아갑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데다가 좀 초점 맞추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상위권이라서 양적 계산을 반드시 맞춰야지 그거 하지 마 알겠어요? 다음 두 번째 주인권 친구들인 경우에는 어디가 좋냐면 이런 거야 틀려서 용서가 되는 게 있고 틀리면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공부가 만약에 거의 전범위가 됐다고 친다면 자 이때 가장 기본은 1단원에서 1단원이 가장 사실은 여러분은 좀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1단원에서 양적 계산 말고는 다 맞았으면 좋겠고 대신에 2단원과 3단원에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게 목표인 거야 3월 학평 전까지 아 2단원과 3단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복해서 풀어보자 이번 3월 학평의 목표는 뭐야? 2, 3단원 다 맞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1년에 목에서 몇 번 했어? 몇 번? 3월 학평 다 보고 나서 수능이니? 그거 아니잖아요 자 봐라 3월 학평 4월 자 6월에 평가원 그죠? 그 다음 7월에 교육청 그 다음에 9월에 평가원 10월에 교육청 그 다음에 11월에 우리는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6번의 시험이 있는데 아직은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모일 것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3월 달에 보잖아? 어디서 틀린 것 좀 다시 한 번 풀어보고 기출문제 좀 찝쩍거리다가 4월에 봐요 네 그럼 4월 끝나면 뭐 해야 돼? 중간고사들로 가요 제 학생들은요 중간고사대위가 정신없이 하다 보면 아 또 6월 평가원 그냥 보는 거야 그 다음에 7월에 모의고사 그냥 봐요 또 이러게 그냥 모의고사 그냥 보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잖아 이번 3월 학평에서 만약 2, 3단원이 나는 괜찮다 무리가 안 된다 이 정도는 내가 알겠어 문제 풀이가 잘 풀려 괜찮아 그러면 3월 목표는 2, 3단원 무조건 다 막기야 그러면 이때 공부한 양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럼 4월에 모의고사 볼 때 이거 다 까먹니? 아니라니까 2, 3단원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한 번 외우면 그냥 1년 가는 거야 그럼 4월 때 편하거든요 대신에 3월과 4월 사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지금 4월 학평 대비 캐슬 안 찍어줘 알겠죠? 응 3월에만 찍어주고 그런 건데 4월을 대비할 때는 2, 3단원을 이것도 해봤으니까 이번 목표는 뭐야? 아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는 거야 4단원 다 막기 중화도 이제 다 맞자 이런 거야 4단원 다 맞히겠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4단원 다 맞히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4단원 다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가란 말이에요 이해하겠니? 네 이렇게 흘러가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단기 아주 짧은 단원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더 안 되는 만약에 약간 이제 우리 기본기 그러니까 좀 약한 사람들 늦게 시작한 사람들 있죠? 지금은 미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줄여도 돼요 그러니까 3월에 이 단원 무조건 다 맞는 게 내 목표야 근데 이런 다 맞았어 점수는 처참해 잘 본 거예요 괜찮아 어 2단원 다 맞는 게 목표였는데 2단원 다 맞았어 점수는 20점 나왔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주는 점수는 너는 만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달 볼 때 3단원 다 맞기 이렇게 가면 돼 예 그러면 아시 시간 많거든요 그리고 이 때 넘어가면 조금 이제 더 이제 단원을 줄여서 아 7월 달 모의고사 볼 때는 양적 계산은 무조건 한 번 맞춰보자 이거 보기 전에 양적 계산 문제 50개 풀고 간다 이런 거 9월 보기 전에 중화반응 내가 한 50개 풀고 시험 볼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뭐가 이루어지는 듯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험만 봐 그러니까는 분명히 35점인데 이론적으로 다음 시험에 좀 한 두 개 더 맞추면 좋겠죠 다음 시험에 36점이에요 다음 시험 다시 40점 다시 36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노동하는 거예요 뭐가 아 공부가 막 수험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되게 힘들고 길고 지루한 싸움인데 이게 뭔가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왔을 때 탄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3월은 첫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능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학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냥 전범위를 너무 전범위 강조하니까 전범위를 공부했으면 뭐해 사방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전범위 개념이 끝났대 근데 너 몇 점 맞았는데 28점 그럼 전범위 개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친구한테 야 너 개념을 다시 해봐 야 그럴 시간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개념부터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 개념 우리가 하고 있고 그 개념에 대한 평가라는 게 학평인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본 시험지에 분석이 중요한 거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목표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누구나 3월 학평을 보고 나서 회피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복습해서 절대 급하게 가지 마시고 하라는 거 다 차곡차곡 반복해서 풀면서 따라오면 여러분 충분히 잘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여러분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넷 나